동대문구가 일상에 지친 구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감성 힐링 공연 가족사랑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콘서트는 노문환 뮤직 스토리텔러의 진행으로 가잭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과 색소폰, 니코더 등의 악기 연주, 노래를 선보였습니다. 군은 구민과 직원이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순화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됐으며 이번 공연이 삶의 울타리이자 쉼터가 되어주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가족 간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